안녕하세요. 수용전문세무사 이장원입니다. 이번 시간은 내수용부동산이 건물인 경우에는 어떤 부분을 주의할까요? 첫 번째로는 지난 시간에 내수용부동산이 주택인 경우에 강의했듯이 예산 편성이나 사업의 진행 상황에 따라서 건물하고 건물 부속 토지가 수용시기가 다를 수 있습니다. 이럴 때 건물의 경우는 1세대 1주택 비가세가 없기 때문에 토지와 건물의 각각의 양도차익에 대해서 각 해마다 별개의 양도자산으로 봐서 당의 기점의 세법을 적용해서 양도소득세를 계산하면 됩니다. 그러므로 오히려 수용시기가 다르게 되면 누진세율을 피할 수 있고 각 해마다 따로 감면 한도를 여유롭게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절세플랜에서는 더 유리한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. 다음으로는 미등기 건물의 양도를 조심하셔야 되는데요. 3기 신도시 수용 예정지역을 살펴보면 건물들이 위반건축물이나 미등기 건물이 정말 상당히 많습니다. 미등기 건물의 양도 시에는 첫 번째로 미등기 건물에 대한 취득 산정이 상당히 어려운데요. 건물에 대한 매매계약서가 있다면 취득가액을 산정할 수 있겠지만 오래된 미등기 건물 같은 경우는 그 사용승인일, 용도나 구조 등을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. 그러므로 양도 차익 계산 시 쟁점이 될 수 있고요. 두 번째로 가장 큰 핵심은 세법상 제재겠죠. 해당 미등기 건물이 주택이라고 한다면 먼저 첫 번째로 1세대 1주택 비과세가 불가능하고요. 조특법상 다양한 수용감면 조건들이 있는데 이 감면들을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. 그리고 장기부유 특별공제도 배제되고 양도소득세 기본공제인 250만원도 배제되면서 가장 핵심이죠. 그 77% 지방소득세 포함한 77%의 고율의 양도 단일세율을 적용받기 때문에 그 불이익은 너무나도 큽니다. 그래서 해당 사항을 꼭 참고하셔서 혹시 내 수용 부동산이 지금 미등기 상태라면 하루 바퀴 절세 상담받으셔서 세법상 유리한 방향으로 수용을 하시기 바랍니다. 세 번째로는 강가삼각비인데요. 그 수용대상 건물로 창고업이나 임대업을 많이 하고 계십니다. 다양한 사업의 운영을 하고 계신데 이 건물의 매년 종합소득세 신고 시에 수용 예정 건물의 강가삼각비를 필요경비로 반영하셨을 수 있습니다. 그렇게 매년 반영했던 강가삼각비가 그 양도소득세 신고 시에는 미반영하게 되면 이는 경비에 이중 중복 적용이 되기 때문에 강가삼각비 부분만큼은 부인된 세액이 추진될 수 있습니다. 그러므로 수용대상 건물을 사업 쪽으로 활용하셨던 수용자분들께서는 꼭 양도전에 나의 건물의 강가삼각비는 얼마인지 그동안 얼마나 되었는지 꼭 이를 확인하시고 양도소득세 신고서에 꼭 반영하셔야 됩니다. 그래서 세액추직이나 가산세 부과를 피하도록 하십시오. 제가 예시로 드러났는데 유용자산 강가삼각비 명세서처럼 이런 식으로 강가삼각비를 얼마 반영했는지 충분히 장부를 보시게 되면 알 수 있습니다. 마지막으로는 주택의 도시지역 내 5배 이내처럼 건물 역시 비사업용 토지를 피할 수 있는 건축 부수 토지의 일정한 기준 면적이 있습니다. 지금 표를 보시면 바로 나오는데요. 도시지역과 도시지역 외에 따라서 용도지역인 상업, 공업, 녹지지역에 따라서 3배에서 7배까지 다른 적용 배율을 적용하고 있으니 꼭 이를 확인하셔서 건축물의 부수 토지가 넓다면 꼭 비사업용 토지 부분은 없는지 그리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는지를 꼭 판단해 보시기 바랍니다. 이상으로 내 수용 부동산이 건물인 경우에 대한 절세 팁 안내였습니다. 다음 시간에는 비거주자가 공익수용을 했을 때 절세 포인트는 어떤 게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이상 수용전문세무사 이정원이었습니다. 감사합니다.